강원도 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인한 가정학습 지원을 위해 강원 2학습터에 한시적으로 특별학급을 운영합니다. 강원 2학습터에는 기초 튼튼 두 학급을 포함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학급 11개를 개설해 희망교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강원 2학습터는 국어, 수학, 영어 등 주요 교과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이 제공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합니다.